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크리에이팅 머니라는 책입니다. 사나야 로만, 두엔 페커지움, 유지훈 옹김, 물병자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 직업,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을 통하여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불을 창출하는 사고방식과 돈을 끌어오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이 가는 것에 몰입하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속 끌어당길 어떤 모델을 그리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삶을 싫어한다고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가 사고를 따라감으로 무엇이든 집중하면 수중에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부와 풍요를 만끽하고 싶을수록 이를 마음에 그릴수록 그것이 끌려올 확률은 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삐딱한 마음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면 그의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발상은 그냥 철부지라 여기고 대응하면 됩니다. 씩 웃어주고 나서 더 나은 방편을 일러주면 됩니다. 삐딱선을 탈라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예컨대 은연중에 돈이 쪼들린다라고 불평했다면 아주 넉넉하다라고 고쳐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위해 풍요를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비전을 구현하려면 이를 창조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생각과 에너지를 흔쾌히 투입하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의도는 에너지를 목표에 집중시킵니다. 그의 주의를 집중하고 심지어는 다른 볼일이 있어도 머릿속 한구석에 목표를 간직한다면 비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비전의 정신을 몰입할 때 의도가 분명하고 강할 때 비전은 더욱 빨리 창조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비전을 쉽고 즐겁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활력과 성장의 원인이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돈이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는 내면의 소욕과 몸소 표현하고 싶은 이상적인 자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여러 방면으로 욕구를 해소하고 자질을 표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보탬이 되는 활동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이를 자주 하리라 결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기가 넘치는 삶을 기대한다면 활력소를 느낄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와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공원을 걷거나 영화를 관람하거나 혹은 창의적인 취미를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활력소를 불어넣을 만한 활동을 찾아냈다면 그것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돈이 삶의 활력을 일으키는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활력소가 되는 일을 하면 돈과 풍요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활력과 평안을 느끼고 좀 더 만끽하고픈 기분이 뭔지 가물가물하다면 예전에 그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를 기억해 보면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리 돌이켜봐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을 되짚어보며 활력소가 되는 상황과 활동을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던 순간에 정신을 집중하고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주시하면 됩니다. 그것을 평소보다 더 자주 하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령이 생길 때까지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을 구현해내는 능력은 적절한 단계를 거쳐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겠다는 그런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한 발짝씩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성공이 보일 것입니다. 살맛이 나면 날수록 활력은 성품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창조하는 것은 모두 상상을 능가합니다.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통장 잔고는 얼마나 돼야 부자라는 생각이 들까요? 월 수입은 어느 정도라야 하며 쇼핑에 쓸 여윳돈은 얼마나 들고 다녀야 할까요? 분화, 행복 등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꿈꾼다면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액수를 규정할 수 없다면 고작 해야 몇천원만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딱히 얼마인지도 모른 채 머릿속에 아련히 담아둔 돈은 손에 넣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쓰고 싶은 액수를 확정해야 그 이상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자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면 원치 않는 대상을 제거하는 것보다 원하는 대상을 창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원하는 것에는 어둡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아주 밝은 편입니다. 무엇을 바라는지 잘 모르겠다면 주변에서 원치 않는 환경을 찾아보고 그 반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인을 만나면 행복의 조건이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대개는 소원보다 불만스러운 형편을 하소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평을 끄집어내는 형편 대신 어떤 환경을 누리고 싶은지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합니다. 공과금을 걱정하고 싶지 않다거나 공과금 내는 것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라고 선언하듯 현재 시제로 말해야 합니다. 끌어당기기의 또 다른 핵심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대상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대상에서 출발한다면 자력과 에너지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조력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해집니다. 성공은 이전의 것을 발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무의식은 욕구를 구현해내는 능력을 좀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런 자신감이 싹트면 풍요를 창조하는 능력도 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맛을 알수록 불가능해 보이던 대상도 창조해 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내면의 확신이 점차 깊어집니다. 대상을 끌어당길 준비가 되었다면 내면의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손에 넣고야 말겠다라는 아이템 목록이 있는데 이를 떠올릴라 치면 불평만 늘어놓게 되어 창조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는 목록을 작성하여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인가? 그래야 할 것 같아 옛날부터 담아둔 것은 아닌가? 몇 개 안 되더라도 정말 창조하고 싶은 중요한 아이템만 남겨두고 다 삭제해야 합니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대상은 창조할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빚도 갚고 차도 수리하고 살 곳도 많으니 돈을 벌어야지 별 수 있나라며 푸념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별 도리가 없다라는 의무감은 풍요를 창조하는 정서적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상적인 자아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만족감과 평안을 느끼는 등 뭔가 즐거움이 동반되지 않는 한 충분한 의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심이 담긴 비전에 집중하고 싶다면 별로 중요치 않은 희망사항도 목록에 있다는 점부터 시인해야 합니다. 자축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애와 자존감 혹은 자긍심을 성공으로써 추구할 본질로 삼습니다. 그런 기분을 잠시라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것인데요. 이때 기분이 어떤지 잠시나마 그런 기분을 품은 채 이를 온몸을 통해 발산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도 성공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영역에서 성공을 의식할 수 있다면 부를 축적하는 것 또한 성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육체는 구현을 위한 수단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물리적인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될 수 있는 한 자주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분이 일상에서 성공의 빈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에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지금껏 달려온 거리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몇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이를 때마다 자신을 축하해 주면 됩니다. 축하한다, 잘했다, 목표를 향해 멀리도 달려왔구나 라고 말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자신에게 상을 수여하고 다음 목표를 향해 도약해야 합니다. 방금 오른 산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하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만족감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를 토대로 또 다른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어느 시점을 보아도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성공했다는 기분이 들었던 때를 떠올리고 당시의 상황과 기분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성공했던 일을 자주 상기시킬수록 미래에 더 많은 성공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면의 이상적인 자아에게서 오는 지혜가 동반했는지 그 결정에 따라 성장과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정은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즉, 당시에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보다 지혜로운 관점에서 돌아보면 전에는 그릇된 판단이라고 치부되던 것이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고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작금의 형편이 흡족하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판단을 달리해 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더 낫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을 너무 헤프게 썼네. 그 땅을 샀더라면 수익이 짭짤했을 텐데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손해는 면했을 텐데 그 녀석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 걸 그랬어 평생 돌려받지 못할 테니까 라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불평은 엄청난 풍요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면 당시 영상은 그대로 과거에 두면 됩니다. 그래도 불쑥 떠오르면 주의를 돌려 정반대의 경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를테면 돈을 지혜롭게 썼을 때나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챙겼을 때 혹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자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패보다는 성공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념이 현실을 창조하기에 자신의 무한한 번영을 믿어야 합니다. 거액이 들어오면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지고 부담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돈에 쪼들리며 사는 것 또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입니다. 많은 돈이 무척이나 부담스럽다고 믿지 않으면 돈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신념이 곧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인데요. 떼돈이 짐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념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전은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과 책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내면의 이상적인 자아는 사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도울 것입니다. 돈에 대한 신념은 이를 끌어당기는 요령과 씀씀이 및 그와 맺게 될 관계도 결정해 줍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는지 고난도의 기술과 체력을 유하는 일을 해야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신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의 신념에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정반대의 신념이 될 씨앗도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벗어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활성화시킨다면 경험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념은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창조합니다. 돈을 모으는데 보탬이 될 만한 신념을 배양해야 합니다. 마음에 맞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념은 자신을 좀 더 창조적인 사람으로 키울 것입니다. 돈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인류에도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수단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믿는다면 무의식도 가난하다는 자격지심을 연심 불러일으킬 만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테고 부가 그릇된 것이라 믿는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이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예 돈이 없는 편이 낫다고 치부하는 것은 재능과 역량을 스스로 억누르는 격이 됩니다.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면 돈은 자연스레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지 부자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나보다 많은 사람인지 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돈을 가져도 좋은 이유를 모두 꼽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돈은 돌아야 합니다. 풍요를 창조하는 데 익숙해지면 돈이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가는 데 민감해질 것입니다. 즉 금전의 유출입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에너지는 일정한 주기로 작동합니다. 본디 자력이란 뜻대로 길러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는가 하면 공과금 용지가 더 많이 날아 들을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한 주가 있으면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리는 한 주도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모든 대상에는 자연적인 주기가 있듯 돈에도 자연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도 기복이 있고 인생에도 주기가 있습니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을 때가 있으면 반대인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인생의 자연적인 리듬을 따라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에 따라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삶의 흐름으로 나는 번영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같거나 금전이 정체되어 있다면 에너지가 막힌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돈과 에너지가 모두 원활하게 흐르기를 바랄 것입니다. 에너지가 막힌 곳을 더 주면 더 많은 돈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막혀 돈의 흐름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신체나 정서 혹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정이나 정체 상태라면 잠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상적인 자아에게 에너지가 좀 더 원활히 흘러야 할 곳을 귀뜸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신통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마음만큼 열정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면의 소욕과 교감하여 에너지를 늘리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원하는 바를 항상 자신에게 알립니다. 조금만 더 쉬고 싶다거나 자연과 함께 있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거나 식습관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순응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와 건강을 얻을 것입니다. 몸에 좀 더 많은 에너지가 원활히 흐르면 돈도 덩달아 유입될 것입니다. 감정이 막혀 있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거나 감정이 억압되는 경우 그런 감정은 솔직히 털어놓음으로써 응어리를 기탄 없이 풀면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그에 순응해야 합니다. 대인관계를 되짚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불공정한 왕래가 있었는지 에너지를 후이 퍼주었는데 쥐꼬리만큼만 돌아온 적이 있었는지 베풀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이웃의 사랑을 보내고 있었는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막힌 곳을 발견하면 여기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에게 꼭 필요한 말을 건네는 것처럼 간단한 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의 에너지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전화를 건다거나 사람을 상대하는 태도를 바꾼다거나 혹은 탈레파시로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귀뚜메 주는 것처럼 단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한 영역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영역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훤히 꿰뚫고 있다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을 수월하게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풍요와 활력 및 성장을 체험하려면 삶의 모든 영역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수입이 시원치 않다면 바로 지금이 원하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기쁨과 활력과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찾아 그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움직이고 돈의 흐름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 대신에 부하풍요를 끌어당기겠다는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부하풍요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